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을 구하라 우리 한글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을 구하라 그 나라와 을 구하라 그리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로 하시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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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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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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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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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유예수님 예수님 즈음 예수님 즈음 처음 남길 바람 일포가 영말로 믿음 예수 예수 예수님 즈음 예수님 즈음 예수님 즈음 처음 남길 바람 일포가 영말로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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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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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줘서 나의 맘 나의 도움 쉽게 들리오니 주 마음으로 보내줘서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줘서 가진 것만은 쉽게 들리오니 주 마음으로 보내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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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줘서 나의 맘 나의 도움 쉽게 들리오니 주 마음으로 보내줘서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줘서 가진 것만은 쉽게 들리오니 주 마음으로 보내줘서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줘서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줘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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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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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성으로 목사님 오늘 끝나고 생신 축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목사님 가는 길에 장임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목회자분들에 기도하고 다 같이 통수하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우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의 기회는 특별히 고맙고 기회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하여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모든 분들에게 공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는 걸 하나의 써보니 하나님의 곳에 가는 길에 대한 장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특별히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자랑하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늘 지우기 지우시면 뭐 안 되는지 번거만이 성도가 반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오늘 사랑의 뜻이 다른 사람이 방우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사원이 이를 저에게 공정하다는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성도가 반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감사합니다.